자, 피기기! 그렇습니다. 피기기는 자, unanimal, 그쵸? 동물인데, 그쵸? 얘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. 자, 그러니까 요 상위 개념을 갖다가 또 얘기를 해줘야겠죠? 그러니까 피기기의 상위 개념은 unanimal, 되겠습니다. 자, animal인데, that 소형 made, 그랬습니다. 자, 이 소형이라는 학생이 만든 캐릭터예요. 그래서 요 캐릭터 가지고서, 그 무슨 지금 게임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서 아마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, 여튼. 자, 설명할 때는 피기, 이선, animal, 상위 개념을 얘기해주고,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해줬어요.